어른 아이의 오해피데이 듣고 오셨습니다. 이지영씨와 사려깊은 오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사연 만나볼게요. 서울 송파구에서 이윤아님의 사연입니다. 저는 올해 33살에 2년차 백수예요.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참 깝깝하죠. 7년 넘게 다닌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왔을 땐 세상을 다 얻어낸 것처럼 후련했습니다. 그리고 재취업할 자신도 있었고요. 예전 직장에서 그만둔다니까 많이 붙잡았거든요. 전 그게 제가 능력있다는 말로 알았어요. 근데 늦은 나이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보니 현실이 어떤지 보이더라고요. 한 번은 면접에 갔는데 연봉이 제가 지난 회사에서 받았던 거에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죠. 그랬더니 면접관이 윤화씨 경력이 우리 연봉이면 많은 건데 나 같으면 당장 하겠다. 그 나이에 딱히 내세울 것도 없구만. 그 얘기에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. 자수심도 상하고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해서 상처였죠. 예전 회사에서 날 잡은 건 그냥 세 사람 구하기 귀찮으니까였다는 걸. 그 후로 몇 번 더 면접에 나갔는데 상황은 비슷했고요.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력서도 못 내고 자꾸 움츠르게 되고요. 종종 이렇게 백수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땐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해요. 저 한심하죠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7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뛰쳐나오고 제 취업 전선에 들어선 윤화씨의 사연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? 지영씨. 근데 좀 참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취업란이 엄청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분의 사연, 윤화님의 사연을 보니까 7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도 때려친다 그랬을 때 많이 붙잡았다고 하고 또 면접관님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긴 했지만 나 같으면 당장 하겠다. 이거인 즉슨 당신이 채용할 거예요라는 말인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. 그렇죠. 당신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인 거죠. 윤화씨를 거부한 회사는 없어요. 이 사연에는. 찾는 사람은 있었어도. 그렇네요. 오히려 이 취업란에 허덕이는 세상에서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어디 가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 이 사연을 들으면 한숨 쉴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신은 잡는 사람, 받아주는 사람은 있잖아. 그렇구나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스스로의 자신감을 좀 더 찾고 다시 한번 면접을 보거나 하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이런 말하기는 약간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라 그럴까? 좀 더 강한 근성이 근성 심장의 근력 마음의 근성 이런 게 좀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여리신 분 같아요.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좀 더 갖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최고다. 세상은 내 주위로 돌아간다. 내 위주로 돌아간다.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.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. 능력이 없으신 것 같지도 않으시고 붙잡는 사람도 있는데 네. 좀 자신감을 지금 크게 잃으신 것 같지 않나요? 유나 씨가? 네. 너무 많이 잃었어요. 뭔가 지영 씨도 크게 자신감을 잃었을 때가 있었는지 또 언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가 궁금한데 자신감 잃었을 때가 너무 많았죠. 네. 자신 있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저는 지금 저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지금 자신감을 제가 되려 얻었어요. 지금 책상 밑에 다리 떨고 있어요. 너무 긴장했어요. 아니요. 긴장하지 마세요.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.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찝어주셔서 아, 정말로 이렇게 사려가 깊으시구나를 계속 느낍니다. 항상 그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요? 누군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밀어내려고 할 때 언젠가 당신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야. 그때 난 당신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 상황으로 가서 안아줄게. 이런 오만일 수도 있는 거고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?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긴 해요. 스스로에게 뭔가 의구심이 들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?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좀 부여를 하면서 넌 지금 잘하고 있어.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.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. 되게 목소리가 좀 부드럽고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눈빛에 보여요, 다. 어떤 것들이요? 자신감 같은 게 이렇게... 아, 정말요? 제 앞에서 못 속여요. 제 자신감이 제 눈에 담겨있나요?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하기가 너무 편해요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편하게 대해주시면 너무 좋죠. 전 떨고 있지만... 아니에요. 전혀 떨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... 몇 개... 박하늘 님께서 보내주셨어요. 저도 백수인데 너무 공감돼요. 조금은 눈을 낮추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 말도 맞는 것 같네요. 뭔가 눈을 낮추고 좀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좀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자신감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는 현실과 잘 맞춰야 되는 게 그렇죠.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. 윤보미 님도 보내주셨어요. 그럴 때일수록 작아지면 안 돼요. 앞으로 다가올 큰 행운에 가기까지의 실현이라고 생각해요. 좋은... 봄이 오겠죠. 네, 그럼요. 열매가 필 겁니다. 그렇다고 지금이 또 봄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. 맞아요. 지금도 봄이에요. 지금도 봄... 지금도 봄이라고요? 지금도 봄일 수 있어요. 2년째 봄인가요? 그럼요. 2년째 곧 더 마음이 편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절망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항상 자신 앞에 문제를 문제와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모든 것들을. 뒤돌아보거나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진짜 큰 문제와 큰 고민에서는 머리를 싸매고 정말 막... 머리를 막 회전하면서 헤쳐나가야 되긴 하지만 작은 것들은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. 마지막에 종종 이렇게 백수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 나빠요? 스스로 깜짝깜짝 놀란대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. 쉴 때는 쉬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.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그럼 참 좋을 텐데. 쉬고 싶을 때 쉬고.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. 저는 이제 하는 일이...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. 음악을 만드는 일이 많고는... 매주 화요일을 할 일이 있으세요. 이제 생겼다. 매주 화요일은 이곳으로 오셔서 사연을 듣고 또 해주시면 됩니다. 9748님. 31살에 아직 꿈을 꾸는 건 욕심일까요? 회사에 그만 얘기해뒀는데 솔직히 조금 후회 중이에요. 잘한 걸까요? 후회 중이시다. 앞에 이직을 꿈을 꾸는 게 욕심일까요?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직을 꿈꾸는 건 욕심은 아니죠.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이직을 꿈꿀 수는 있지만 지금 후회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직을 꿈꾸게 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이직을 꿈꾸는 것 자체가 지금 확실한 목표, 궁극으로 가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회사에 그만두고 하는 것도 잘한 일이죠.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. 단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여러 가지 정체모를 불만적으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때려칠래. 그냥 막연하게 쉬고 싶어.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. 그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네요. 그런데 이직을 꿈꾼다는 거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저는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목표가 있을 땐 이직을 꿈꿔도 좋을 것 같다.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지영 씨는 가수 말고 또 다른 직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? 저요? 네. 가수 말고 생각해본 게 없어요. 아 정말요? 네. 멋있다. 가수도 그렇게 꿈꾼 건 아니었어요. 꿈꾼 건 아니었는데 가수가 되셨어요? 계속 그냥 하다가 제일 재밌는 일이어서 저한테는.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나이가 이렇게도 되고 그러네요. 그러면 원래 꿈이 가수가 아니셨잖아요. 그럼 원래 꿈은? 원래 꿈은 꿈이 너무 많긴 했었어요. 아 정말요? 그중에서 뭔가 내가 노력을 했다거나. 육상 선수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. 아 정말요? 네.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 대표였고요. 이야. 신장 문제로. 아 몸에. 네. 점점 애들이 주변 친구들이 키가 커지면서. 아 우리가 계속 앉아있어서. 제가. 저도 키가 작은 편이에요.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둘 다 180 넘는 것 같아요. 우리 함께 있어요. 182죠? 어 맞아요. 딱 맞춘다니까. 딱이네요. 파스타 좋아하고. 네. 저 파스타 좋아하고 183이시죠. 조금 저보다 큰 것 같아요. 3.5. 3.5에요. 0.5였어. 아 제가 그것까지는. 제가 지영씨에게 한참 모자라다는 걸 0.5cm에서 또 느끼네요. 아 기분 좋다. 푸른 밤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기분 좋으셔야 돼요. 다 키가 커야 돼요. 우리처럼.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게 제가 계속 칭찬해 드릴게요.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. 9210님. 전 23살인데요.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. 이 나이에 꿈이 없는 건 괜찮은 걸까요?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죠. 그렇죠. 꿈이 없는 게 왜 고민인가요? 아 고민일 수는 있지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꿈이 없을 수 있어요. 그걸 찾아가는 동안에 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럼 찾는 과정이 재밌는 거고. 맞아요. 찾는 과정의 의미가 있는 거고. 행여 40살, 50살이 넘어서 꿈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. 맞아요. 한 번에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면은 필수로 꿈이 있어야 된다. 이거는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. 꿈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필수인가요? 크으.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수일 수는 있죠. 크으. 아 멋있다. 너무 멋있는데요? 어우 피해를 났네. 아 최고인데요? 아 저 지금 반한 것 같아요. 아 최고입니다. 신명환 씨. 두 분 멘토로 삼고 싶어요. 하는 말마다 어쩜 이렇게 점점점점 보내주셨는데. 저는 조금. 지영 씨의 그 꿈을 찾는 건 필수일 수 있어도 꿈을 갖고 있는 건 필수가 아니다라는 말에 정말 가슴이 울렸습니다. 저 생각난 만화가 있었어요. 그 순간. 원피스 아시죠? 아 원피스요? 원피스를 찾아가는 그 꿈. 그렇죠. 그게 모든 사람들이 원피스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우잖아요. 재미를 느끼고. 참 그 만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. 그 고무고무 팔이 왜 늘어나겠어요? 왜 늘어나죠? 다 꿈을 찾으려고. 쫙 당겨가지고. 그렇군요. 꿈을 잡는 거지. 이럴 수가. 네.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. 손목 좀 잠깐 좀. 너무 앞으로 나와있어서. 손목을 내리겠습니다. 제가 지영 씨의 매력에 또 이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. 정혜영 씨. 상담 중에 죄송한데요. 두 분 소개팅이 무로 익어가는 느낌이에요. 소개팅 된 거예요? 처음 만났으니까. 아직 애프터 신청 안 했어요? 제가 먼저 했어요. 만나고 세 마디만 해. 다음 주에 영화 보시자고. 중형이라는 남자신가요? 그러면. 둘 다 남자네요. 너무 재밌어요. 지영 씨랑 이야기 나누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. 근데 벌써 노래를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. 벌써요? 지튼이 부르는 나비섬 듣고 오겠습니다.